네에이 염 밤에 숯 먹어야지 오 나오오오 맛있겠다 나 한입만 오오 맛있겠다 아 제발 한입만 진짜 조금만 먹을게 조금만 먹어라 내가 신기한거 보여줄게 마술 한 입만 아 뭐야 사라지는 마술 아 진짜 뭐냐고 내 롱셀 그게 마지막인데 아 진짜 음 맛있어 설아 맛나고 와야지 뭐냐 나가서 사와라 어 사올게 아 진짜 짜증나 한 입만으로 맨날 저렇게 먹고 가고 진짜 짜증나 아 또 먹을 게 있었는데 어 어 내가 어제 사온 귀한 젤리 지 오 새콤 톡톡 짜장면 모양 젤리 이거 진짜 짜장면 처럼 생겼어요 아 뜯어보면 여기 안에 뭐가 들었냐면 이렇게 계란도 들어있고 이거 완두콩 들어있고 이건 짜장면이고 이건 짜장 소스 오오 짜장면 투척 오 신기하다 이거 뿌려서 먹어볼까? 무슨 맛이지? 오 달콤새콤해 오오 뿌리고 우와 진짜 짜장면 같아 계란을 얹은 다음에 완두콩까지 얹으면 오오 짜장 젤리 완성 어 근데 이건 뭐지 오오 우와 팝핑캔디다 오 오오 팝핑캔디를 뿌려서 오오오 맛있겠다 짜장면을 비빈 다음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오 오우 팝핑캔디가 먹은 노포 젤리 음 엄청 맛있어 젤리 좋아하는 사람은 이거 진짜 좋아한다 100% 근데 이거 짜장면에 넣으면 진짜 모르겠다 짜파게티 넣으면 진짜 딱 아 맞다 저번에 오박이 누나가 또 내 짜파게티 한입에 다 먹었지? 조금만 먹어라 응 한입만 응? 뭐야 왜 돌려 응? 한입만 아 진짜 저걸 다 먹네 저게 저게 다 들어가? 아 진짜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진짜 아 배고픈데 내가 먹으려는데 왜 다 먹냐고 뭐야 아홍홍홍 맛있다 아 진짜 진짜 생각할수록 화나네 그때도 한입만 달라고 해가지고 한입 줬더니 내 거 다 먹었잖아 오 좋은 생각났어 자 이제부터 한입만충의 참교육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입충을 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매번 과자나 음료수를 먹을 때마다 한입만 한입만 이러면서 다가오는 사람 주변에 다 있으시죠? 어떻게 혼내주면 참으로 좋을까요?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한입만 한입만 하는 오박히 누나를 혼내줄 참교육 방법 이 작전은 아주 치밀하게 짜야 됩니다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 짜장 젤리를 짜파게티 안에 넣는 겁니다 내가 짜파게티를 끓여먹을 때 누나는 분명히 한입만 할 거라고 죽었어! 어 리오나 왜? 잘 안나 지금 우리 누나랑 같이 있어? 피키? 피키 나랑 같이 없는데 피키 방금 집에 갔어 어 방금 집에 갔어? 어 알겠어 방금 집에서 나갔다 했으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겠군 물을 먼저 끓여놔야겠다 하루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배고프네 아 낫다 나 몽셸 먹었지? 몽셸 샤워라 그랬는데 몽셸 샤워 갖고 올까? 아이 귀찮아 엄마한테 몽셸 샤워라 그래야겠다 어 엄마 이따 올 때 몽셸 사와줘 몽셸 어 알겠어 위치 확인 완료 지금 1층 탔다 끓은 물을 바로 부어버리지 있택 되면 엄청난 맛있는 냄새를 풍길테지 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위에다 젤리 투하 젤리를 넣고 오 감쪽같아 맛있어 보이는군 맛있어 보이는군 아 배고파 무슨 냄새지? 맛있는 거 먹나? 음 맛있겠당 짜파게티 먹냐? 야 나 한입만 걸려들었어 아 싫다고 끓여먹으라고 한번 튕기기 작전 제발 한입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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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게 한입만 제발 한입만 먹지 말라고 한입만 안 된다고 그래 한입만 먹어라 조금만 먹을게 진짜 조금만 조금만 먹을게 아 진짜 그럼 진짜 한입만이다 물론이지 한입만 아 아 아 아 아 물어? 어? 이게 뭐야? 아 이게 무슨 맛이야? 너 여기다 뭐 넣냐? 이거 짜장 젤리! 아 이게 뭐야 젤리야 갑자기 젤리가 씹혀 어떠냐 이 한입만충아 맨날 내꺼 한입만 먹겠다고 해놓고 엄청 많이 먹어버리고 한입만충 참결기다 분하다 아 진짜 이거 완전 젤리 한입만충 참교육하기 대성공 무슨 이런 젤리가 있어? 어 이거 봐봐 짜장 젤리 오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어디서 났냐? 이거 GS에 있던데 편의점에 오 한 번만 젤리 먹어보자 무슨 맛인지 되게 상큼한 맛이야 짜장면 모양 젤리 ASMR 정말 우선 이렇게 소스만 뿌려서 먹어 보겠습니다 랑 로프젤리 엄청 맛있어 이 소스가 맛있어 이번엔 팝핑캔디 먹기 난 이거 먹을 때 제일 재밌어 맞아 이거 정말 재밌어 여기 뜯어서 이런 거 이걸 여기에 뿌려서 먹으면 맛있겠다 와 계란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계란 먹어봐야지 톡톡 채기고 맛있다 오ู오오오 오오옷 음 이거가 약간 추억 껌 껌 같애 껌 짜장젤리 먹기 대...성공 제작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오오오 작전! 네 성공! 다음 작전 개시 장난치기 대 성공 비키야 일어나야지! 학교 가는 날이다 오늘! 에허헁 아 아 아 이게 뭐야 아 아 너무 웃겨 아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아 진짜 제 장난 병 또 시작됐네 아 아파 아 오늘 하루도 즐겁게 시작한다 오리온 두고 보자 엄마 오늘 일찍 나가야 되니까 저기 빵 저기 있는 거 있지? 너네들 아침 먹고 나가라 그래 어 엄마 잘 가 아 맞다 내 정신도 봐 어머 이게 뭐야 이게 왜 휴지가 여기 왜 있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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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랑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세상에 이게 왜 이렇게 휴지가 끌려서 와 뭐야 오리온 너가 장난친 거야 어 휴지 가방 엄마 항상 휴지 가지고 다니라고 내가 진짜 야 우리 형 뭐하냐 아 미안 아 근데 너무 웃겼어 아 야 들어오자마자 이게 웬 봉변이냐 아 미안 근데 너무 웃기다 아 하지 마라 아 너무 웃겨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아 진짜 나는야 정글의 사냥꾼 오늘도 맹수를 잡겠다 오늘도 맹수를 잡겠다 어 저기 맹수가 보이는군 돌격 아 진짜 하지 말랬다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너무 장난꾸락이야 오리온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치 이리온이는 이대로는 안 되겠지 어떻게 해야 되니 대체 너무 많이 당했어 봐주는데 한계가 있어 참교육을 시켜줘야 돼 음 오리온 참교육 시작하자 음 오리온 음 오리온 음 오리온 다녀왔습니다 왕왕왕 아무도 없네 오늘은 무슨 장난을 쳐볼까 젤리를 먹으면서 생각해야지 이기지 아 뭐야 가면이잖아?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이게 왜 여기 있지? 놀래킥이 오는 거? 오 온다 온다 자아 떠나 내려왔습니다 뭐야 오리온이냐? 자냐? 놀랬냐? 난 괴물이다 진짜 왜그래 다 쪘어? 어머 어머 비키야 왜그래? 쟨 또 왜 저러고 있어? 그게 아니라 오바퀴 누나가 뒤로 넘어져서 다쳤어 또 그런 걸로 장난을 쳤어? 아유 야 어떡하니? 너 발목 삔 거 아니니? 병원에 가야겠네 아 이러나봐 걸을 수 있겠어? 아니 못 걷겠어 아이씨 오리온 진짜 야 야 넌 누나가 아픈데도 이렇게 가면은 쓰고 있냐? 아 이게 왜 안 벗겨지지? 일어나봐 비키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왜 안 벗겨지지? 아 아 아 아리온이가 병원에 데려가 누나 엄마도 나가봐야 돼 아 내가 데리고 갈게 네 그러고 갈거야? 가면 벗어야지 어 너무 나도 벗고 싶은데 야 좋은말로 할 때 벗어라 병원 그러고 갈거냐? 아니 너무 미안한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이게 아 야 장난 그만 치고 빨리 가면 벗어 누나 데리고 병원 가야 될 거 아니야 오죽 장난을 치면 야 애가 다칠 정도로 장난을 치니? 너무하는 거 아니니 너? 너무 안 벗겨도 나도 벗고 싶은데 어 리온아 너 장난 그만 치라 그랬지? 너 장난 치기는 게 아니라 아 됐어 이 장난꾸러기가 평생 그 가면 쓰고 장난쳐라 아 아유 엄마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가면을 겨우 갈라가지고 응? 그거를 벗겨내는 애봐 아유 너 이제 장난 진짜 그만 쳐 어 음 이제 장난 안 칠게 오리온 참교육 시키기 대성공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숨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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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들바람